한국인 슈퍼스타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구기선양하고 있는 한국인 슈퍼스타 한유라입니다 잠깐만 안녕,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슈퍼스타 슈퍼스타 한유라 예에에에에에 혼자 박수 치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로서 한국 문화를 인도네시아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한국 사람의 문화? 이런 것도 인도네시아 친구들한테 친절히 설명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방송에도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오해 아니면 한국에 대한 진실 이런 것도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신 강림 왔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진짜 너무 얼떨떨했어요 네? 뭐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네이밍을 달게 되었는지 정말 감사하고 인도네시아 친구들한테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도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사랑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기 웹툰 여신 강림을 제가 패러디한 메이크업인데요 화장 전 후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준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여자 주인공 닮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해봤는데 그게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더라고요 지금 500만이에요 혹시나 틀리면 안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중이더라고요 제가 자랑할 건 아닌데 680이요 680만 제 인기 비결이라 제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옆집 언니처럼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제 인기 비결인 것 같습니다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이제 여름이고 좀 치키치키한 게 유행이어서 뭔가 치키치키 키치키치한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모든 콘텐츠에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내일은 꼭 해야 된다 내일이 없으면 한유라가 아닙니다 아유 맞아요 한유라일 수도 있죠 어머니 죄송해요 어... 제 유튜브를 보고 어떤 한 학생이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갖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많이 위로가 됐다고 하면서 저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 가고 싶은 꿈이 생겼다고 했을 때 진짜 눈물 흘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설명을 할 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 친구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거더라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이어주려면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힘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 그 친구한테 더 큰 서포트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도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슈퍼스타였다면 한국에서도 슈퍼스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갖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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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